나오니까 좀 작아보이네. 너무 좋은데요? 제가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? 너무 좋은데요? 제가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? 지금 사람들 있는데 나온 거 처음인 거죠? 새벽에만 나왔다고 하시니까.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사람들 유동인과 제일 적은 시간을 택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. 아침에 나온 것도 처음일 것 같습니다. 사람들 있는데 나오는 게 처음인 거죠? 너무 괜찮은데? 다 여기저기 무릎 찢어지고 골반 찢어지고 손 찢어지고 그 뒤로 부숴서 산책도 못 나가고 우리 엄마 보호자님이 이쪽 잡으시고 엄마 보호자님이 이렇게 있으시고 보조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, 아빠가. 네, 가보시죠. 가자. 잘 간다. 괜찮다, 그죠? 네. 아유, 왜 이렇게 동네 사람들 다 모였네? 얼마나 예뻐, 지금. 이렇게 사람 많아도 하나도 힘이 안 쓴다, 그죠? 네. 천둥이 아주 그냥 고요해졌다. 천둥이 지나가고. 천둥이가 사람에 대해서 공격성이 없고 그 사람들을 보고 짓거나 공격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. 예전의 멤버들은 네.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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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둥. 솔직히 그전까지는 이렇게 오셔서 천둥이가 크게 확 바뀔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물린 게 속도나지 사고 날까 봐 막 걱정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집사람이랑 같이 산책을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희가 천둥이를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사진 찍어줄까, 이렇게? 너무 그래요, 진짜.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셔. 하나, 둘, 셋. 너무쳤다.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소음은